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날에 맞는 은혜와 새 날에 맞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가 4회 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그 전도부가 있는데요 올해 전도부와 함께 여러가지 것들을 구성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려 25년 동안 미국 분들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40만도 아니고 400만도 아닌 4천만 명이 교회를 25년 동안 떠났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한인들한테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생 이하 3% 이하 보금화 된 곳은 선교지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대학생 이하는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3% 이하라 선교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등 안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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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듣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하느님 우리의 받은 은혜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하나님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히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게 했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미러라 그날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가까운 오렌지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러님 한 분이 국사님 오늘 점심은 좀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좀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의미 있는 식당이 무엇이었을까요? 식당을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식당이에요 저는 오렌지시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식당을 들어가는데 너무 익숙한 느낌 그 식당은 다름 아닌 교회가 식당으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손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입구의 카운터가 강대상이었습니다 스테인글라스는 모두 교회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 되어져 있었고요 놀랍게도 식당 입구에는 설교하는 목사의 이름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옛날의 느낌을 그대로 가진 거죠 강대상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창문은 모두 스테인글라스 성화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식당이었습니다 외형은 교회를 닮았고 모든 의자들도 다 교회에서 사용하던 의자들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일하시는 분들 주인이 와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분은 내쫓일 것입니다 손님이 여기는 교회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식당 주인은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상당수 교회는 술집과 춤추는 무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팔아먹을 대로 교회들을 다 팔아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팔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2, 30년에 걸쳐서 영국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팔렸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 무도장으로 바뀌었다 식당으로 바뀌었다 하면 가슴 아파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떠난 건물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파는 것은 좀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죠 유럽의 곳곳에 모스크가 섰는데 그것은 다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돌로 만든 교회이고 비싼 성화가 걸려져 있는 스테인글라스에 그리고 강대상이 있고 올게인이 있고 뭐 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에 눅눅하고 춥고 더럽고 아무 장식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오렌지 가난장로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비추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가난장로교회 이 건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용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건 히스패닉이건 인종에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못 배운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시민권자이건 불법 체류자이건 교회는 차별이 없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림을 그리기에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막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있는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성소를 나가면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도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나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밖을 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벗어나면 어느 시대부턴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개방하였는데 그것을 가리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그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거길 들어오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한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이 이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장사하는 사람들로 그냥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엄밀하게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는 곳인데 소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교환하는 사람들로 그냥 돗대기 시장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서임에도 불구하고 소도 똥 싸고 양도 똥 싸고 그냥 인분 냄새 그냥 소변 냄새가 넘쳐나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너희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같은 존재들에게 예배받을 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차별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렌지 가난장로교회는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왔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저희 교회는 아예 저희 교회 내규 헌법이죠 헌법의 이 건물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이나 어떤 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 아예 그냥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도 들어와야죠 세상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들어와야죠 저도 무섭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다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저 모양이냐고 어떻게 첫 따위 사람들만 모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배제했나 같다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학질적인 사람들 삿교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세리들 수많은 창녀들 그들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들인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다 좋은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갔죠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상인들은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사람들이 제사 지낼 짐승을 건물에서 이방인의 때를 팔았어요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러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앞에서 제사장이 그걸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흠 없는 거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멀리서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다가 얘들이 그냥 발이라도 헛디신다든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흠이 나면 기껏 끌고 왔는데 제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한 게 감남산 그 예루살렘 성전 옆이 감남산이니까 감남산 근처에 네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짐승을 팔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누가 가졌냐면 사내들인 공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재산은 우리가 지냈는데 왜 돈들은 지들이 벌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꼴비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서 장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그 막대한 수익금을 자기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인들이 쓰는 신민지였으니까 로마인의 동전을 썼는데 그 로마인의 동전에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쓸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다 환전을 해야 돼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돈을 바꿀 때마다 거기서 환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그냥 짐승소리로 진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16절이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감남산 옆에 붙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남산 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그냥 물건 팔기 위해서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쳐서 감남산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를 위한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건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교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에 교제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든지 하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을 하죠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봉헌을 들으시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는 씨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설로문에게 분명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리서의 돕는 은혜를 때에 따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기부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 눌렸던 것이 부러지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만민의 집, 기도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골로세 교회다 이야기할 때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편안해야 되고요 그러나 편안하다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는 편안함 가운데 누려지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그 성교단체는 그 옛날에 성교단체가 그리 크지 않을 때 500명이 넘는 대학생이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단체였습니다 70년대 그때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단체가 IBF인데 IBF가 그 성교단체 건물을 빌려서 수련회를 해야 될 정도로 다른 성교단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교단체는 돌아가신 그 김알란 박사님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돌로 지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60년대만 해도 그런 높은 3층짜리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구경하던 곳이었고요 빌리그리아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을 왔던 유명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조찬기도회와 만찬을 넣은 그 건물에서 하였었습니다 그 건물을 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 건물에 대한 고백을 봉원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봉원사를 김알란 박사님이 많은 그 목사님들 그리고 이와에 대해 그 관계자들을 다 앞에 두고 봉원사를 했었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전도하는 집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어느 목적으로도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혼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여러 학생들 단체가 있었어요 움산은 서울대 의대, 이대 의대들의 모임이었고 에셀은 연대치대 그리고 이대 간호대들의 모임 이렇게 그냥 특석 있는 성화하는 애들이 모인 건 노래성교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 단체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서 같이 금직이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농촌전도 가고 성교 나갈 때는 이 친구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대모하고 뭐 할 때는 이 친구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바락방 성교단체가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그 농촌전도를 나갔는데 그때는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갈등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라고 하는 모임을 지지하는 교수님들 선배들도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모임이 모일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호소대학 대학원장님이 계셨던 분이 서영원 교수님인데 그분이 40대 때 그 성교단체에 총무로 계셨거든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그 학생 모임을 거기서 없애든지 계속 유지하든지 결정을 하기로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서 투표하기로 한 날 서영원 목사님이 녹음기를 가져와서는 눌렀어요 거기에는 고 김할란 박사님이 그 다락방 전도협회를 만드신 다음에 하셨던 봉원사가 나왔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전도하는 집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외에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털어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체를 그 성교단체에서 추출하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대학생들이 울고 아파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후유증이 엄청났고 거기 출신 중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제가 모셨던 그 이용희 교수님이 매년 신년대만 되면 이 김할란 박사님 봉원사를 들었습니다 간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매번 이 복원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할 때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것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전도하는 집으로서의 목적에 맞는가 그걸 머릿속에 가진 상태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져 있는데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버티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하는 분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산타나 이 오지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은혜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레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의 모습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기를 성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솔로문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가 집에 오면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 오면 주님 그 위로를 그 기쁨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주십시오 존경하신 하나님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문턱을 낮춘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알아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이 집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그런 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 분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